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밤에 몰래 기어들어와서 라면을 먹지를 않나. 라면! 밥은 먹었어요? 밥 먹었나? 형님 우리 밥 먹었나? 아 우리 밥 안 먹었지. 좀 챙겨 먹고 다녀요. 제때 끼니 챙긴 형사가 몇이나 된다고. 배 팀장님이랑 이거 드세요. 김밥 좀 만들어 봤어요. 만든 거예요? 소위 좀 차갑네. 오늘 추운데 술 한잔 할 거니까? 뭐 그러시듯이. 왜요? 아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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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